wolf ㄷ 네 안녕하세요 369 랑케와 지노 입니다 네 오늘도 원피스 신의 탑 챌린지 겟이트 지호님을 보셔 왔습니다 빽빽빽빽kan 너왓 이렇게 텐션 좋아요? 오늘 텐션 좋습니다 아 그래요? 하여튼 오늘 저번에 실패한 오버스 실화 오늘 성공할겁니다 성공을 못하면은 제가 코딱지 코딱지를 먹겠습니다 아 이거 맨날 코딱지나 엉덩이 이름쓰기나 아 지금 먹었어요 아 그래요? 어우 짜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지오님이 먼저 무기랑 갑옷이랑 열매 뽑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무기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저 먼저 요루야 요루 널 믿는다 요루 웃어? 야 웃어? 웃어? 아이고 참 자 그럼 갑옷을 뽑겠습니다 갑옷이 중요하죠 오오 아 철개 철이면 두번째로 좋은거죠 자 갑봐 오! 어 검은수염이랑 고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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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고무 검은수염 검은수염? 네 님의 그 조연수를 위해 검은수염을 먹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나는 이것도 하고싶다 고무수 구멍 아 근데 고무수 드세요 왜냐면 그게 조회수 잘 나와요? 그게 자연계인데 세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무고무 열매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합니다 조회수 잘 나와요? 네 좋죠 아 그래요? 아니 이 양관이 왜 이래? 조회수를 위해 날 팔겠다? 아니 조회수 그러면 상관없이 원래 이런거 막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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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수를 위해 날 팔겠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왜 자 전화 다 챙겼구요 네 알겠습니다 검은수염 그냥 바로 먹으면 되죠? 네 바로 주세요 그럼 저는 뭐 맞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 저 여기 뽑으러 갈게요 네 뭣? 아? 뭐 나왔어요? 해적 대 해병이다! 아 저 뭐 하세요 살아낸게 없어요 이거 아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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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신줄 알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못봐주시네 아닙니다 네 뽑으세요 뽑으세요 네 알았어요 그럼 저 갑옷 뽑을게요 네! 39의 갑옷 아 금옷 알겠습니다 다른것도 뽑아보시죠 삐까뻔쩡 잠시만요 이거 노랑색이거든요 네 완전 아 맞아 근데 네 그 제가 그 아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매 뽑으시죠 네 제가 이거 지금 노랑색이거든요 네 키자로 나오면 노랑노랑 아 오케이 있죠 그러면 오케이 안 나오면 싸구 아 나올 리가 없지 역시 저분이 그러 오! 요! 오 로우다 오! 로우 갑시다 오케이 로우다 자 로우 갑시다 예에 자 로우 대 거분수염의 팀 오늘 로우와 거분수염의 한 팀을 잃어 아하 베셀타우를 싸우는거죠?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어 님도 그러면 자유한게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되겠네요? 네 아 뭐하세요 제 심장을 왜 뽑아요 아 이거 님 내 말 안될때마다 움켜질거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다크헤이터 오 빨리 와요 아 나 너무 어지러워 빨리 안와요 아 나 개 어지러워 진짜로 진짜로 어지러워 빨리 안와요 아 나 진짜 어지러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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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끝날요 그만 끝날요 어 진짜 어지러워 오 진짜 너무 어지러워 빨리 와 빨리 오 됐다 됐다 저 근데 포화 없는데 빨리 안와 아 맞다 아 제가 따로 드려야되지 네 아이 진짜 그래서 능김 두개 먹을 수 있죠 네 잠시만요 네 네 무슨 수 있어요 아 괜찮겠지 다크헤이터 아 니네 집 앞에 있어 내가 너를 앞에서 먹었어 뭐 내가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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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어요? 자 그러면은 오늘 청와버제 배틀타워 오늘 시... 그만하세요 자 갑시다 네 아 오늘 꼭 깬다 부금 좀 바꿔겠습니다 네 부금 지리게 잠시만요 자 갑시다 오늘 저 배틀타워 내가 뜯어버리겠어 나는 중2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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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알았습니다 자 갑시다 네 방금 뭐냐면은 아이피를 아 지금 갑자기 해병이 건드는데 죽어 아 방금 아이피를 모르고 공개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니 아니 자 갑시다 이게 네 갑시다 로우 로우 검은 오오 나왔다 오오 렘 으음 어 나 능력이 왜 안써줘 에? 아 저 곱쟁이 안가꿨건요 아 저 곱쟁이 안가꿨건요 저 저 드릴게요 여기요 제가 꺼냈어요 오케이 자 좋았어요 갑시다 괜찮아요 그 1초동안 본 사람은 없을거니까 헉 좋았어 어딜을 왜 빠져라 뭐야 언제 언제 들어오셨어 자자자 에? 언제 있어 언제 방금이요 헛 좋았어 게이득이죠 아아 갑시다 야 보스 눈치 깨다 오늘은 니 몰라 이거 좀 가져갈게 저 네 후 그 다음에 이게 신기한게 뭔지 알아요 뭐요 파시리스타가 로봇이잖아요 네 심장 빼는 스킬이 안먹혀요 어 진짜요? 네 아 파시리스타가 보스에요? 네 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? 그거 어차피 있잖아요 원피스모데 오우 대박 네 좋아 뭐 어어 어 잠잠잠잠 나 죽었다 ㅋㅋㅋㅋ 으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님 살려줘요 하핫하핫하 섞인 아 저거 죽으면 안돼 벌써 우리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먼저 올라갈께요 네 갑니다 끄어억 solutions 오우 개이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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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해요 저 어 신장비면요 좀비신장비면 모든 좀비가 오우 개이득이네 스케르톤 좋아 좋아 쳐 오케이 오 잠시만 거미 거미 아 거미 저저저저 피 좀 채울께요 어 오케오케 저 먼저 먼저 올라가 그럼 기다리다가 하자 아 난 따라하는 능력이 왜 안되지 아니면 뒤로 뒤에 있으면 되요 오 오 저기 거미있어요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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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라란 자 탁할게 하려면 오오오 가만있어 쳐 오오오 오케이 아 심장뿌불라있네 오 오케이 오케 나이스 심장 오케 오 나이스 뒤에서 오케 뽑았어 가자 이거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오오 잠시만 오케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자 카운터축구가 사기인데 이게 잘못하면 저도 맞아요 카운터축구가 좋았어 잘 안쓰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안받을때 쓸세 그냥 어 야 독거미 기다려 기다려 오오 야 독거미 어 에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뭐야 다 죽었어? 어 어 뭐야 어허 어 깜짝이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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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나 깜짝말났네 오오 나 왔다 난리드 바로 소환되는게 아니라 측코 알 salts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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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el 내 보내 줄게 그 다음 이게 이게 포탑이 안 부서.. 아니 탑이 안 부서지니까 그럼 두번째 포스는 퍼쉬에요? 아니요 안 부서져요 두번째 포스는 미호크입니다 아 미호크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갑시다 아 이거 그러면 퍼쉬도 잡고 길을 잡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? 뭐요? 그 골렘 뭔 골렘이요? 그 보스 골렘이요 예 그게 왜요? 그것도 잡고 퍽시도 잡고 이런 식으로 어? 뭔 말이에요? 2명씩 잡는거죠 아아아아 몰라요 자 갑시다 일단 네 오 잘 와있어요 잘 와있어요 자 저거 왔어요 어 밖에 모자다봤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수두두두두두내 제 신장 빼고 혓듭 가자 하 anar dür 어딨어 그냥 이거 Qi 편의 misconception 두번째 포스는 사막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지옥 성이예요 지옥서 어 지옥성 어 저기계시네 갑시다 하하! 출발!! 심장, 심장, 심장 어 나이스 나 가지라고? 아 님들, 님들 우클릭하면 되나? 오 진짜요? 그럼 갑시다 좋았어 좋았어 이거요? 그거 해병 어 빨리 스케르트 심장 찢어버려! 좋았어 갑시다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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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막 저기 4대미지 들어가는게 심장 움켜집는 겁니다 아시죠? 예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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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고있죠 당연히 그거는 아니 원피스 모드 제가 한두번 해봅니까? 아 니말고 시청자분들 아 시청자분들? 갑시다 아니 주변에 막 몬스터있으면 그냥 이거 움켜지면 돼 좋았어 좋아제 보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거 쓰면은 제가 이번에는 블랙홀을 안쓰겠습니다 보스한테는 아니 한번 해봐야죠 아 이거 블랙홀 쓰면은 걔 밑에 빠지.. 어 잠시만요 빠지니까 바로 죽으니까 재미없잖아 인정? 자 갑시다 자 이게 원래 진짜 좋은 스킬인데 이게 왜 안되지 오케이 죽어 쪄쪄쪄쪄쪄쪄쪄쪄쪄쪄쪄쪄쪄 해봐야돼 이거 완전 케미가 지리네 이게 까지야지 좀 할만해요 앞에 떼빵이 있고 허허허 앞에 전방에 어 도까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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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스켈리톤 좋았어 갑시다 오오오오오 두꺼 왜이렇게 효감을 내 헐차 블랙홀 난 블랙홀이 왜 안나와 아 이 떨어진 블랙홀 안됬나 보다 아래있어요 아래 왜 안되지 어 자뻐 아래되 블랙홀이 이 지형이 그냥 안되는건가 아 님 쏠.. 쫌 한칸 내려가니까 그런거 아니에요? 어 그런가? 어 닿았어요 오케이 그럼 거기 아래 스폰 아래 아 이번엔 님이 해보시죠 어 잠시만요! 어 뭐야? 이게 미워크가 한 대 맞으면 반피 달아요 아 조심해야겠다 예 거무라 엄청 쎕니다 아 그럼 블랙홀 써야겠네 와 심장 빼고 오케이 로브의 심장이다 아니 미워크에 어 이거 안내 블랙홀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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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크만 가요? 룸! 좋아 룸 좋아! 오 잠잠잠잠잠잠잠 춤춘다 님 비켜요! 와아아아아아오오 미워크도 한방 좋습니다 자 두번째 보스까지 깔끔하게 클리어했고요 어 이거 룸으로 잘 떠주면 되겠는데 어 룸 님 룸 룸 끄지마요 나 끄면 죽어 왜요? 나 밑에 바닥이요 어디요 어디있길래 밑에 바닥이요 어 이제 꺼도되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못 꺼 못 꺼요 에? 저 위에 갔다와야돼 어? 왜요 왜 아 괜찮아요 나 자연사람 괜찮아요 아 자연사람 괜찮은거요? 네 자연사람 괜찮아요 열매 다시 못 꺼시면 돼요 아니 저 룸 끄고 올게요 네 룸을 안 꺼네 어? 아이템 어딨지? 자 일단은 그러면 그냥 어차피 아이템 뭔지 알고 있으니까 네 자 철투구라 무기가 해병무기였죠 제가 네 해병무기가 아 해적이요 님 해적이요 아 해적이요 아 그거 해적 됐고 그 다음에 검은수염 했죠 네 그 다음에 곡괭이 으흠 갑시다 이게 자연계인데 유일하게 세팅 안해도 되는 검은수염이죠 개편하죠 자 갑시다 마지막 보스 마지막 보스는 뭡니까 그 배틀사 골렘이에요 마지막은 아 그냥 골렘? 네 아 딱이네 개가 세긴 세 근데 얘네보다 훨씬 센거 같아요 네 개가 뭐있지 막 스킬이 많아가지고 스킬이 많아가지고 네 다른 애들은 막 그냥 막 걸어와가지고 때린거밖에 없는데 어 그니까 좋았어 어 한 오 님템템 여기인데요 어 됐어요 하이템 님템 여기인데 어 가자 흐흐흫 가자 마지막 보스 잡으러 저 포화좀 걸어주실래요 네 이거랑 이거 아 좋아요 자 마지막 보스 잡으러 갑시다 네 좋아 마지막 보스 저 사막이죠 네 오오 사막사막 데스네 제일 길어요 님 봐봐요 저기 뭐에요 뭐야 흐흫 어 뭐야 흐흫 어 그러네 검은 단무지 어 아니 거기서 왜 저렇게 나갔지 그러게요 조..조..조사람이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가네 조니 같이가요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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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 갑시다 죽고싶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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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진짜 뭐? 쪼크에버 한 발이거든요 가봐야돼요 근데 이거 왜 안되지 이게 원래 되는데 이게 아 그거 잘 맞춰야되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가까이 이게 가까이 사람으로 끌어당기는건데 아니요 가까이 사람 아니에요 멀리서 끌어당기는데 정확히 맞춰야되요 님한테 향해서요 한번 볼게요 요정도? 요정도 거리 네 어 정확히 잘 맞춰야되요 앞에 안보이죠? 네 아예 안보인대요 갑시다 아 쟤 뭐요? 안보인대 갑시다 그럼 어떡해 알았어요 저 가고있어요 가고있다고요? 네 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데? 아 그래요? 어 됐다 됐다 아 됐죠 풀렸죠 네 갑시다 잠시만 메스 얘들 심장 뽑아놔야되요 아 뽑지마 뽑지마 너무 재미없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안 뽑고 한번 콜 그러면은 뭐 그 좀비만 메스라는걸로 어때요 오케이 야 여기 독거미있다 독거미 독거미야 크킹 야 빠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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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로우데이 검수염하면 좀 궁금하긴 하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지랄꺼 에헤헤헤헤헤헠 좋아 올라갑시다 이게 제일 긴거죠 네 자 오오오님 오오오 지지지지지지 오케이 Kay 여기 빨리 부셔야되 독거미가 제일 치명적이예 여기저기 지형이 이상했던거네 갑시다 으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오앍 임 아 그 제일앞에 있으면 어떻갑니까 힝킬은 상관없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빨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서 먹으세요 네 뭐라고요? 저 다 챙겼어요 아 그래요? 네 저 투맨이 그런거 있으니까 아 저장? 네 저는 가르쳐주셔 저런거 아 근데 님은 안돼요 그 서버 들어오는 사람은 안되더라구요 여보세요 저 마칠게요 네 오오오오 검은수염 어우 나도 있어 아 아 너 딱 잃어맞아 어 좋아 오오오 오케이 아 팀킬은 상관없다 그러네요 다행히도 오케이 그때 애플님이랑 콜라구 했었잖아요 네 아 이방 그분이 저 한 다섯번 죽였어요 어? 아 님이 저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저 저 안 떨어뜨렸는데 아 또 못 깼어 자 저는 이제 구경하겠습니다 네 아니 님 검은수염이잖아요 갑시다 아 뭐하시는거에요 가시다 아 나 맞고 떨어졌어 내가 안되겠다 나 얍삽이 있어야되겠다 애플님이랑 했을때 깼나요? 네 깼죠 가볍게 깼어요 어 뭐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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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저 목게르 각인데요 아직 나 저 투명포시어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호르몬이 좋은데 호르몬 호르몬이 아 진짜 아쉽다 어 어 저 님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실래요? 아 그래요? 네 자 투명포시어 맞고 어 어 아 사누룩 죽을것 같은데요? 이게 어려우.. 쉬어보이는데 어려워요 진짜 시청자분들 네 진짜 어렵습니다 로우 검은 없나? 있는데 그 안나와요 거기 어 그래서 뭐 나중에 이벤트처럼 할 생각이에요 자 다음방은 빨리빨리 보실수 있겠죠 다음방은 다행히도 네 어 보스다 아 벌써 보스인가요? 네 잠시만요 보스 소환할게요 제가 네 아 나갔습니다 맞어 골렘 바위골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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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골렘이 빡쳤어요 이거 쇼크네임을 제대로 먹게 됩니다 와 한 대만 때리겠습니다 피를 보기 위해서 네 자 369가 깨면 저도 깨린것기 때문에 이겼네 이거 카운트 효과가 너무 쎄 아 빨리 심장 뽑아 심장 아 심장 안 뽑혀요 얘 아 자 헬케타고 준비하겠습니다 어으 어 잡게는데 어 죽은거 아니죠 어 어 P32 여기 스켈리톤 왜소한데있어 어 잠시만 잠시만 어 369 아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 아 아쉽네요 자 벽좀 깨겠습니다 구경좀 해야죠 어 이게 진짜 무섭네 잠시만요 와 역시 이 보스가 더 재밌네 자 보스 어딨죠 어 이제 풀피 됐어요 아아 와 아 풀피 맞네요 아 아 아까 쇼크웨이브 맞춰서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아 잠시만요 개꿀 어 개꿀 어 밀어밀어 나이스 미쳤다 오케이 나이스야 아 저의 분류물 제가 죽고 남겨둔 자 제가 죽고 남겨둔 검은수염에 블랙홀 블랙홀 때문에 39님이 클리어였네요 예 갑시다 야 그래도 이겼네 님은 있어요 언니 안 보여요 아 이겼네 아 다행이다 아 그럼 오늘은 깬거죠 네 잠시만요 좋겠다 이거 내려가야지 클리어 내려가야지 클리어요 아 굉장히 실력을 갖고 오오 오오 개 터진다 오오 아 아 아 깼네요 자 화이트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깼습니다 네 근데 원래 못깨는 이상한거에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서 제가 검은수염 죽고 남겨놓은 그거 때문에 이겼잖아요 인정? 자 화이트 이렇게 해서 엔딩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지오님과 함께 검은수염이랑 로우 해봤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쵸? 네 정말 아슬아슬 저의 편리콜 때문에 이긴겁니다 인정? 아 근데 쇼크위보가 쎄긴 쎄구나 이게 80이니까 네 자 그러면 저도 엔딩 칠까요? 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댓글 좋은구대 많이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이거로써 영상 왔으겠습니다 뿅!